싸우는 꿈은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지만, 꿈에서의 싸움은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싸우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갈등, 스트레스, 억눌린 감정, 혹은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적 욕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꿈은 일상에서 겪는 갈등 상황이나 내면의 불안감이 꿈을 통해 표출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싸움은 꿈속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누구인지, 싸움의 상황과 결과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싸우는 꿈은 실제 대인 관계에서의 갈등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대립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심하게 싸우는 꿈은 현실에서의 스트레스나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로 꿈꾸는 이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싸움의 강도나 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주로 내면의 불만과 좌절감을 상징합니다. 가족과 싸우는 꿈은 주로 현실에서의 가족 간 갈등이나 오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제로 겪고 있는 가족 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나타내거나, 과거의 상처와 미해결된 감정이 꿈으로 표출되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나 형제와 싸우는 꿈은 가족 관계에서의 불안감이나 책임감, 의무에 대한 부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인과 싸우는 꿈은 주로 관계에서의 불안감이나 갈등을 나타냅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불만, 오해, 혹은 다툼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과의 싸움은 특히 서로의 소통 부족이나 신뢰 문제를 암시할 수 있으며, 관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려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과 싸우는 꿈은 대체로 내면의 갈등이나 불안, 외부 환경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나타냅니다. 연인은 특히 자아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외부의 알 수 없는 사람과의 싸움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꿈은 종종 불안감이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연인은 도전적인 상황에서 승리하거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용기와 결단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싸움에서 지는 꿈은 현실에서의 무기력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은 자신감 부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직면한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거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나타냅니다. 싸움에서의 패배는 도전하는 과정에서의 두려움이나 자존감의 저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례 1 상사와 싸우는 꿈 지씨는 꿈에서 직장 상사와 격렬하게 싸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직접 표현하지 못한 채 억눌린 감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그는 이 꿈을 계기로 상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사례 2 자신과 싸우는 꿈 아이시는 꿈에서 절친한 친구와 심하게 다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친구와의 관계에서 작은 오해가 있었고, 이를 충분히 풀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꿈은 그의 내면에 남아있던 불편한 감정을 반영하며, 친구와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싸우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에 쌓인 갈등, 스트레스,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려는 무의식의 표현입니다. 꿈 속에서의 싸움은 현실에서의 대립이나 내면의 갈등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꿈꾸는 사람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합니다. 싸움에서 이기거나 지는 것은 현재의 자신감 상태와 문제 해결 능력을 나타내며, 이 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실에서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방 동료와 언쟁하며 싸우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고생문이 열리게 된다. 시비, 구설수, 소송, 사고 등의 불운이 닥친다. 개끼리 싸우는 꿈. 남과 다투거나 시끄러운 말썽이 생겨 피해를 겪게 된다. 개가 힘센 큰 짐승과 싸우는 꿈. 개가 힘센 큰 짐승과 싸우는 꿈을 꾸게 되면, 개가 다른 짐승을 물어뜯으면 바라던 것을 얻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고양이와 개가 서로 앓히며, 싸우면 가정이나 일타에서 자주 다투는 일이 생긴다. 개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본 꿈. 시의와 구설이 있게 돼 암시로서 다른 사람이 서로 헐뜯고 싸우며, 비난한 것을 참견하다가 오히려 화를 입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 개와 고양이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 꿈. 어떤 두 사람이 세력 다툼을 하거나 웅박하는 일에 관계할 것이며, 그 중 한 사람은 자신과의 동일시일 수도 있다. 경찰관과 싸우는 꿈. 이사, 전제, 전근 등 일신상의 변동이 있을 것을 암시한다. 고양이와 개가 싸우는 꿈.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위신이 떨어짐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함. 고양이와 쥐가 서로 싸우는 꿈. 경쟁자와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된다. 상인은 꼭 들어와야 할 돈이 뒤로 미뤄져 답답하지만 시간을 갖고 여유있게 기다려야 한다. 괴물과 싸우는 꿈. 괴물을 쫓아버리거나 괴물을 때려 눕힌다든지, 무기로 죽여버리면 내기 소송 경쟁에서 이긴다. 반대로 괴물에게 당하면 당신이 타인에게 박해를 받거나 병이 날 흉몸이다. 귀신과 싸우는 꿈. 싸워서 이기면 운세가 길하고 지면 흉하며 무승부면 건강하고 운명이 길어짐. 강아기가 길에서 싸우는 꿈. 외우의 불상사나 재물 손실에 부딪히는 액화가 발생하게 된다. 손재수가 있고 사고 등이 생김. 남들과 주먹다짐으로 싸우는 꿈.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될 진조이며 연인은 성교를 즐기게 된다. 남편과 돈 문제로 싸우는 꿈. 재물이 생기고 경영사가 순탄하게 발전하여 구하는 목적을 순조로이 달성하게 된다. 낯선 사람과 싸우는 꿈. 갈등이나 문제의 해결 조짐이 보인다는 암시. 낯선 사람이 공연히 시비를 걸어와 싸우는 꿈. 낯선 사람이 공연히 시비를 걸어와 싸우는 꿈을 꾸게 되면 낯선 사람과 싸우는 경우 멀지 않은 장래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암시다. 노동을 하는 사람과 싸우는 꿈. 자신의 이성이 감정적인 흥분에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늑대가 개와 싸우는 꿈. 늑대가 개와 싸우는 꿈을 꾸게 되면 도둑의 침입으로 인해 재물의 손실이 크거나 경영 부진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대나무밭에서 싸우는 사람을 말리는 꿈. 대나무밭에서 싸우는 사람을 말리는 꿈을 꾸게 되면 뜻하지 않게 친한 사람과 싸우게 되니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좋다. 독수리와 호랑이가 한데 엉켜 싸우는 꿈. 경쟁사와 괜한 소모전을 펼치는 등 싸움이나 소송을 암시. 동물이 피를 흘리고 비명을 지르며 싸우는 꿈. 누군가가 회생하기 힘들 정도로 무참히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됨. 돼지끼리 서로 싸우는 꿈. 돼지끼리 서로 싸우는 꿈을 꾸게 되면 자기 소원대로 생활에 변화가 생기고 큰 재물을 얻어 부여해진다. 그러나 가까운 친진, 동료들과 금전거래는 삼가는 것이 좋다. 돼지와 방 안에서 싸우는 꿈. 사업을 일으키거나 재물을 소유하게 되고 경쟁이나 재판 등의 시비에서 승리하게 됨. 두나리의 닭이 싸우는 꿈. 시비나 언쟁이 생겨 주변 사람과 말대툼이 생길 꿈. 언행에 조심하고 대인관계를 신중히 하게. 두나리의 서로 다른 짐승이 서로 물어 뜯으며 싸우는 것을 보는 꿈. 두 개의 서로 다른 세력이 단합하거나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과 화해하게 된다. 두 사람이 치고 받고 싸우는 꿈. 두 사람이 치고 받고 싸우는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육박전을 벌이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욕설과 언쟁을 한다. 땅이나 건물 등의 문제로 부부가 날 싸우는 꿈. 재물이 생기고 경영사가 순탄하게 발전하여 구하는 목적을 순조로이 달성하게 된다. 많은 개들이 떼지어 싸우는 꿈. 많은 개들이 떼지어 싸우는 꿈은 좋지 않은 일이나 괴로운 일이 줄줄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 문제는 점점 복잡하게 얽혀 소송에 연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의 갈등이나 가까운 이들과의 불화가 반영된 꿈일 수도 있다. 먹이를 두고 개미들끼리 싸우는 꿈. 어떤 단체나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분쟁을 하게 됨. 밥 한 그릇을 놓고 형제와 싸우는 꿈. 어떤 재산권이나 입찰모를 놓고 아귀 다툼을 벌이게 된다. 학생은 대학 인기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입시 경쟁을 치르게 된다. 각 의원 후보는 금배지를 놓고 생사를 걸고 투쟁하게 된다. 뱀이 고양이와 싸우는 꿈. 모든 재난이 지나간다. 사과를 반으로 쪼개놓고 서로 큰 걸 먹으려고 싸우는 꿈. 부모의 유산 상속을 놓고 식구들 간에 다툴 일이 있을 진조. 사자 호랑이 곰 등의 맹수들이 서로 무럭뜯고 싸우는 꿈.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한 이익을 위해 별두를 벌이게 된다. 소송 싸움 등을 하게 된다. 새들이 서로 싸우는 꿈. 시비나 말썽 및 관공서와 연관된 장애와 손실에 부딪히게 된다. 생사를 걸고 싸우는 꿈. 자신의 일에 대해 불만이 생기거나 시비가 붙음. 서너 명의 여성과 동행하다 서로 싸우는 꿈. 서너 명의 여성과 동행하다 서로 싸우는 꿈을 꾸게 되면 사랑의 경쟁자가 나타날 징조이거나 사귀는 남자가 바람을 피울까봐 노심초사하는 꿈이다. 서로 다른 두 마리의 짐승이 싸우는 꿈. 서로 다른 두 세력이 단합하거나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과 화해하게 된. 서로 때리고 싸우는 꿈. 매사 잘 풀리고 집안이 번성하게 되며 재물을 얻게 된. 수십 마리의 돼지가 우리 속에서 서로 싸우는 꿈. 수십 마리의 돼지가 우리 속에서 서로 싸우는 꿈은 여러 장의 복권을 사라. 당첨금은 적으나 여러 장이 당첨될 것. 수탁 두 마리가 싸우는 꿈. 타인과 다툼이나 분쟁이 있게 된다. 남과 크게 다툴 일이 있고 그 중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면 요절할 운명을 가질 징조. 술자리에서 남과 싸우는 꿈. 타인과 관련된 시끄러운 일이나 재물의 피해가 발생되어 곤란하게 된다.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될 거라는 암시. 시붕어와 싸우는 꿈. 시집 식구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징조의 꿈이다. 아이를 얻고 남편과 싸우는 꿈. 꿈에 아기를 얻은 것은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또는 주위 사람과의 다툼이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대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우와 싸우는 꿈. 교환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여우와 자신이 싸우는 중에 여우가 크게 오는 꿈. 현실에서도 교환하거나 마땅치 않은 사람과 시비 또는 다툼이 있게 되고 그에 요인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불길한 징조. 원숭이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 꿈. 배우나 요술사가 연기하는 것을 보거나 자신의 일을 모방하는 자를 책망할 일이 생긴다. 자매끼리 싸우는 꿈. 집안일이 해결되는 꿈. 자신이 강도와 싸우는 꿈. 이성 간의 부도덕한 행실이나 성적 욕망 또는 도덕적, 양심, 정의 등에 따른 갈등이 빚어지게 된다. 적과 싸우는 데 작은 권총이 양쪽 주머니에서 두 개가 나와 사용하는 꿈. 두 군데서 사업방도, 자금 등이 생기게 된다.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는 꿈.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일을 힘겹게 추진하게 될 징조다. 전투에서 자신이 죽으면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얻는다. 집이나 땅 건물과 관련된 문제로 싸우는 꿈. 하는 일이 뜻대로 성취지지 않아서 고민이나 방황을 한다든지 말썽, 불이익 등의 장애를 치르게 된다. 참새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였던 꿈. 소송을 해야 할 정도의 귀찮은 일이 생기거나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과 다툼이 있을 진조. 친구와 싸우는 꿈. 친구와 싸우는 꿈은 나쁜 소문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업 파트너와 갈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친척들끼리 싸우는 꿈. 가족이나 친척과 다투거나 싸우는 것은 집안의 근심이나 걱정이 사라지고 서로가 의논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친한 친구와 싸우는 꿈. 학교에서 친한 친구와 싸우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이 친구를 때리면 재물의 손실이 있고 반대로 맞으면 만사가 잘 풀린다. 험한 길을 혼자 걷거나 호랑이와 싸우는 꿈. 복혼 로또 당첨 꿈. 형제 간의 재산으로 싸우는 꿈. 부모님에게 무슨 일인가 생길 꿈. 형제 간의 협조로 상황을 대처하게. 형제끼리 치고 박고 싸우는 꿈. 형제끼리 치고 박고 싸우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러나 다행히 싸움으로 인한 안짠한 일이 없다면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긴다. 호랑이와 다른 맹수하고 싸우는 꿈. 어떤 사회단체나 조직이 이익을 위해 소송을 하게 된다. 12. 싸움 구설수가 생긴다.